5분이 경과했습니다. 차량이 10인승에서 6인승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따라서 10인 중 6인만 차량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. 이번 5분이 지나면 4인승으로 줄어드니 탈출을 서두르십시오. 망치로 해볼게. 망치로 해볼게. 망치로 해볼게. 망치. 나와봐. 여기 위에 뭐 사다리가 있나? 위에 올라가면?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부시면 되잖아. 부시면 부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. 이거 부시면 안 돼요? 잠깐만, 잠깐만. 와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아니, 저걸로 해야 할 건데. 잠깐만, 저 상자 줘봐, 상자. 야, 런닝맨 박해졌네. 형, 위험할 것 같아. 야, 이거 찬다. 야, 이거 찬다. 야, 이거 찬다. 야, 이거 찬다. 우와, 됐다. 우와, 됐다. 우와, 됐다. 됐다, 됐다. 우와, 됐다, 됐다. 우와. 와, 됐어, 됐어, 나와. 이거 된 거잖아. 야, 됐어. 야, 됐어, 됐어, 나와. 이거 된 거잖아. 야, 됐어, 됐어, 나와. 야, 됐어. 야, 됐어. 야. 야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, Энд 잉맨. 된 거잖아. 됐어. 뗀 늑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괜찮아. 아 진짜 너무 웃기네 과물이 폈네 과물이 희승이 어디 갔지? 아 아저씨! 왜요 아저씨! 됐어!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! 됐어 됐어! 런링맨 처음 해봐서 다 부시고 있어 제가 런링맨 처음 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나가면 돼 아 이게 뭐야! 되긴 됐는데 됐지 나가면 되지